이게 뭐야? 그게 무슨 노래미가 금방 하노? 게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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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가 있어? 야 이리 넘기 저 지압 저거 뭐 끝났는지 이 앞에 뭐 끝났는데 우와 뭐야 이거? 게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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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기깐데 우와 우리 무수에서 봐도 그 새끼 가면 노란 금방 아이가 이거? 무슨 괴물을 잡았어요 이게 도대체 매치야 이게 어머 선빈데 나보다 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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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의 아무것도 안 믿는데 그래서 물어 우와 빨리 품쳐 넣어다 넣어야지 이거 해야지 넣을까? 넣어다 넣어 아무것도 넣어 보고 싶어 이제다 넣어 이렇게 원하는 거 하ULL가 다른 족한지 이게 이거 다 넣어 이게 이 거 이게 책을 사서 공감로 이즈 어 앉을시 해 해 해 해 해 이거 몇마리 잡으면 뭐 해는 이상 없네 니 잡을래? 아 도네 자 우리도 잡아보자는 열심히 놀래가지고 막 끝까지 다 바꿀라 그거야 모르지 또 뭐야? 그거 먹어 그거 노릇이 맛있어 그거 노릇이 맛있네 거기 그거야 모르지 많이 쓰잖아잉 잘한다 말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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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지 잘itat 말이지 어디있어 어디서 여기? 저거는 뭐가 떨어지노? 아, 여기 탄절시가 없구나. 여기 탄절시 나무비 있거든요. 저기 밑에 물칸 거기다가 넣어놔도 돼, 물칸. 물칸 그거 넣어놨다 가져가면 되잖아. 물칸 조그만 거 물칸 맞다, 젤 앞에. 그럼 맨 앞에 말고 이쪽으로. 내가 왔다 조금 이런데. 제가 물칸을 넣어놨다. 지금 입술로는 가게 잡았다. 이렇게 넣어놨면 안 넣어놨다. 이곳에 물칸을 넣어놨다. 그냥 넣어놨다. 그리고 이거, 이곳에 물칸을 넣어놨다. 여기 있는 물칸을 넣어놨다. 여기 있는 물칸을 넣어놨다. 여기 있는 물칸을 넣어놨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